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경기 침체는 절대 아니라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무디스의 수석경제학자 마크 젠디입니다. 모비일 CNN과의 통화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정확히 인용하자면 확장속도의 감수 국면이다. 경기 침체에 들어선 것이 아니다. 상반기 동안은 확실히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큼은 전적으로 확신한다. 라며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역시 고용지표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가 경기 침체인가에 대해서 부정하긴 했으나 역시 가까운 미래의 침체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것까지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전망은 어둡다면서 향후 12개월 침체 리스크를 50%로 잡았습니다. 지난주 경제 분야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2주 연속 GDP 감소가 경기 침체의 정의가 맞나 아닌가에 대해서는 좋은 지표이다. 과거에 잘 작동해왔고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변함없이 그랬다. 여전히 좋은 지표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실업률 지표를 같이 보긴 합니다. 전국 실업률 통계가 역사적 저점 수준인 3.6%에 그쳤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GDP 감소만 가지고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